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까지 밀어붙일 수 있겠나 중국이 화웨이 제재에 났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설마 설마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어코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9월 15일부터 화웨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반도체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화웨이에 숨통을 끌어놓는 그런 조치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행해 옮겼습니다. 미중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패큰 추구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동안 중국 중심으로 짜여진 모든 상품의 글로벌 공급망 체제를 전면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하면 중국 바깥에서 생산해서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화웨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세계 세 번째로 반도체를 많이 구매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삼성 전자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7조 3,700억 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발생합니다.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3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OLED 패널에 2조 5천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미국 기업들도 피해가 많습니다. 마이크론이 3조 3,300억 원 매출 손실, 콜컴이 통신칩 7,800억 원 정도의 그런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미국과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공상당 지배기업입니다. 공상당이 소유구조에서 정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1차 공격 목표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수준에서 멈추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스마트폰과 5G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웅대한 계획을 갖고 움직여 왔습니다만 여기서 최대의 약점이 반도체였습니다. 자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업계의 맏형에 해당하는 화웨이가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성공했고 이것을 대만의 TSMC에게 생산을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5월 미국 제재로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던 대만의 TSMC가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화웨이가 대안으로 택한 것이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국영기업인 SMIC입니다. 기술력은 TSMC나 삼성전자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원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힘들어서 돈을 쏟아부어서 SMIC를 발전시키게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화웨이의 SMIC 매출 의존도는 약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고객사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SMIC조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술이 SMIC를 통해서 인민해방군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SMIC도 지난 6월동안 중국인민해방군이 소유하곤 중국기업 20대 기업 리스트에 포함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기로 결심한 거죠. 화웨이 내부 분위기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 상황이 거의 전시 상황이다. 사업 지속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 동료도 심합니다. 대규모 가문술도 떠돕니다. 화웨이 한 직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에게 앞으로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될 텐데 일부 직원이 벌써 이직하고 있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9월 10일날 화상회의에서 제5차 한미정보통신기술정책 보름이 열렸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5G 구축에서 화웨이와 JT를 배제하는 전략인 5G 크린패스 기조를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의 정희근 국제협력관과 미 국무부의 스티븐 앤더슨 부차관보 대형이 수석대표로 참가했습니다. 당초 미국 측은 의제에 화웨이 장비 사용에 대한 보완 우리를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지 말자는 한국 측의 반대로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 포럼 과정에서 미국 측은 분명하게 5G 크린패스 구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측이 염두에 둔 기업은 LG유플러스입니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화웨이 5G 무선 장비를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LG유플러스 측은 당장 화웨이 통신장비를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난세가 표합니다. 기존 망 투자 비용 손실뿐만 아니고 서비스 단질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LG유플러스가 화웨이 5G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그만둘 것인가 계속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그야말로 진실의 순간이 올 것으로 봅니다. 진실의 순간이 올 것으로 봅니다. 화웨이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3년간 화웨이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를 보면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요구하게 될지를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기관 때문에 미국을 지켜보면 미국에서 일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원칙 중심의 일처리입니다. 어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하에서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원칙 중심의 적용이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가 없으면 한국 측에서도 이번에는 화웨이를 다루는 방식과 관련해서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번 정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화웨이에 대한 미국 측의 대처 방안을 보면서 얼마나 미중 전쟁의 상황이 심각한지 얼마나 미국이 중국의 패권 추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한 번 더 체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 대중정책을 짜는데도 깊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공데일리는 특히 사회로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섹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유튜브 채널 영어 유튜브 채널인 공TV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